어, 그런가? 여기서! 어어어 잠깐만 또 외계 소리 또 나네 우리 밑에서 몸 나온 것 같아 어? 이거 누가 들어온 거 아냐? 아냐아냐 우리 때문에 밑에서도 몸 나와 아 그런거야? 내려가지마 내려가지마 오케이 내려가지마 내려가지마 그러면 멀리서 지금 보이는 화면 거의 멀리서도 움직이면 보여 얘 못 올라오겠지? 어 못 올라와 못 올라와 일단 경찰서로 가야되는데 경찰서가 어디였지? 여기도 경찰서로 가야돼? 가자 가자 일로와 형이 형 뭐하는거야? 여기 오면서 그 난간에 난간에 부딪히면 돼 벽으로 떨어져서 벽으로 쭉 가면 돼 어 나 못해 빨리해 빨리해 나 못한다고 점프 점프 이걸 어떻게 해 번지 번지 빨리 번지 형 잠깐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지원해줄게 지원 아니 잠깐만 이거 나 못한다고 창문 보고 화살표만 하면 돼 창문 보고 화살표만 하면 돼 창문 보고 화살표만 하면 돼 창문 보고 화살표 하라고?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어 잠깐만 나 못해 나 못하겠어 빨리해 야 나 죽는다고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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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해서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어어 나 진짜 무서워서 어어 나 진짜 이런거 못해요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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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 게임 너무 무서워 어어 쫄보 아니야 이거 어어 나 이거 진짜 아니 쫄보라니 무슨소리에 그걸 정상적으로 뛰는게 이상한거지 이상한 아저씨네 이거 쫄보 아니야 쫄보 어어 야 진짜 무서워 저런걸 어떻게해 아 나 진짜 나 저런 게임이어도 싫단 말이야 여러분들 생각해봐 전체하면 24인치 모니터에 내 대가리 박은 다음에 저거 뛰어내릴 수 있어 저거 개고속인데 저거 여러분들도 못해 다 해 형이 그러니까 여자친구 없네 아 미안해 어딨어 동룡 응